자 여기서 보면 그 질문은 요청합니다. 청자에게 이게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고류라고. 몇 개의 대안들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like하고 unlike. like는 전치사고 unlike는 서술형용사야. 서술형용사는 보호자리에 쓰인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부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unlike는 뒤에 명사가 없어. 명사랑 같이 해석이 안돼요. 근데 이걸 보면 forktale. in that 이라는 표현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수거고. 접속사고. 자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짧고 간단하고 뭐 줄거리에서 완전히 이끌려 진다는 점에서 forktale 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meant to be told aloud. 그들의 이야기와 이야기들은 스토리나 테일이나 뭐 이야기들은 be meant to 하면 뭐뭐 하도록 의도되어지다. 여기는 의미하다가 아니라 의도하다에요.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이야기 되어지도록 말하여 지도록 의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tell은 이게 타동사인데 목적이 없어. speak, talk 이런거는 자동사인데 tell은 타동사야. tell이 아니라 미안.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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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에는 4번이 잘못됐고 a and를 봐야되요. 그의 어머니는 바랬습니다. 이게 오형식 동사가 되면서 그가 학교를 떠나 그녀를 돕기를. 그러면 이거는 그야 그. 그니까 이거는 assisted가 아니라 동사원형, lib으로 연결시켜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앞에 if 들어간거 보이고 여기 조동사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거죠.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나의 부상은 더 안좋았을 것이다. 이게 되는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구조를 보니까 i did what the doctor said. 나는 의사가 말한 것을 했습니다.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니까 is not 여기 동사가 또 나와. 그니까 and는 지금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였어. 그래서 getting이 되면서 getting a few kids to wear helmet. get동사는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또 사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아이들이 헬멧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명사 주어야. and는 절과 절을 이어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riding 동사가 안되지.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 분사구문.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동사는 안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는 5번이 잘못됐네. 자 더 넘버 러브는 뭐뭐의 숫자야. 근데 이거는 숫자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더 넘버 러브 다음에는 복수가 와야 돼. 여기 보면 창스. 세상의 장의 숫자는 아마 1억 3천만을 넘어갈 것이다. 어우 맞네.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이 프로모 그거는 홍보합니다. 촉진시킵니다. 비폭력적 행동. 사람과 사업체들에 대한. 그럼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또 돼야 돼. 그런데 보니까 환경에 해를 끼친다. 목적어가 있어. 그러니까 능동이 들어가 줘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has struggle 그것은 노력해 왔습니다. 고군분투에 왔습니다. 현재 완료가 들어가니까 since가 들어와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when은 접속사로만 쓰이는데 since는 접속사와 전치사 모두 쓰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since the early days of the organization 그 단체의 초기 이래로 전치사로 쓰인 거야. 그 다음 one of 자 가장 급박한 목표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야. 당연히 단수니까 is 보호하는 것입니다. 열대우림을 여기까지. 206번 여기서 잘못된 거는 4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instead 그 대신에 to have a real adventure 진짜 모험을 가지기 위해 목적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서 set out 여기는 명령문이 시작된 거야. set out 출발해라 start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by yourself or with a friend. 너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그리고는 새로운 무언가를 탐험해라. 여기는 명령문 a&b 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to가 빠져야 돼.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뭐 가주어 진주어 구조예요. 공룡을 복제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it must have mixed together 그것은 틀림없이 섞였을 것입니다. 모기가 무엇을 먹었던지 간에 그것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8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whatever. whenever는 복합관계 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은 자동사 타동사를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돼.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당연히 명사 계열이 나와야 되니까. whenever는 부사 계열이어서 안되고. 여기까지. 이거. 그 다음에 진짜 공룡처럼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얘는 전치사야. 명사와 같이 해석이 돼. unlike는 서술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어. 서술형용사. 보호자리에만 쓰이거든. 아니면 부사. 여기까지. 자 여기는 2번이 잘못됐고. what we don't realize.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대절입니다. 대절의 주어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당연히 단수 취급해 줘야지. be allowed to. 이건 5형식 수동퇴요. 자 그래서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허락받는 것은. 것은. 자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wrong before the first europeans arrived. a great civilization. 위대한 문명이. 여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동사가 되는데. 여기서 raise. 이게 지금 목적 없잖아요. 그죠. 목적 없으면서. 타동사가 들어가야 돼. 타동사. 어. arouse 는. 지금 목적 없어. 얘는 능동수동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동사가 필요하냐. 타동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rouse. arise. 과거형이고. 발생하다. 위대한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자동사고. raised 는. 타동사야 올리다 만약에 레이즈 동사를 쓰고 싶다면 여기는 워즈 레이즈들은 또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야인들은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라믹과도 같은 이집트의 그것들과 그것들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요거는 시리즈를 받아주기 때문에 도우즈가 들어가야 돼 복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들의 문명은 죽었어 패서웨이 사망하였습니다 여기는 그럼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근데 거대한 프레아미드 목저가 있기 때문에 능동분사구문이 되어줘야지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는 2번이 잘못됐고 studies have shown that 대절이던데 parents 얘가 주어예요 부모님들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동사자리야 그러니까 ing가 빠져야 돼 동사자리야 그래서 그 딸의 우르메 아들의 우르메 보다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